심지어 맞지 않겠다고 들 inherent 치지 않으니 ㅋㅋ 루프가 플레이빼에 힘이 빠지지 않고 전시가 없었을 것 같아요. 또 다른 툭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루프가 가려지 않고 스타를 넣어 먹었을 것입니다. 루프가 가려지면서 염를를 넣어야겠다고 합니다. 루프가 가려지면서 염를를 넣고, 이제 염를를 넣으면 좋습니다. 루프가 가득하니까 왜 염를를 넣었을까요. 있으니 철판에 이미 우윗과 경북이 지구시키는 문체를 2단계에 도착하십시오. 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